다음날 일어나는 중 일어나는 중 일어나는 중 아빠 수정 Hard 어 처음에 들었어 한 마리 들을꺼야 아니 뭐 다름다울 이렇게는 샀어 이기나 이기는 똑같은 모양은 아니야 다 달라 이런데 체험한거 있고 최상아 이거는 거욱 서로 작을걸 이 언제 숨고는거 다 되어 가있게 4,5호 레슨 5인데 그건 서비스야 서비스 이거 오면 지날봐 쌍화차야 쌍화차 이거 먹으면 하면 오면 큰 생각이 없는데 생각 없는데 나 나갈 건데 깍고 꺼 집에 가자 나 먹을 거랑 사갖고 와야지 내 보고 사 오라고 하지 엄마 안 와 몸맥이 다르잖아 쟤는 이기라 사진 찍어 나왔어 쌍화차 오우 기름값 1,750원? 대박이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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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밥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16만원. 교체하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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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먹으면 좌절해지던데? 맛있다 마지막 쓰레기 이제 덜어내는 본망울 먹을 간을 늘렸을때 간만명이 생길때야 병을 냉대로 왔어 병을 내가 만들었냐고 자꾸 나한테 행복해 똑같은 방탄소년단 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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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걱 정상 주먹밥 동그랜 동그랜 주먹밥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하는 주인공 상호ico 그럼 이거 두 개가서 그냥 도랑 다 좁히는데 세게 하고 요리 놓으면 여기가 놓는 거 하고 이거 놓는 거 하고 고랑이 넣도록 해야 되지 이거 타갖고 이 마침 묻어야 돼 요건 안 보고 요리하고 이쪽에 또 내놔 줘도 아이가 안 되지만 그럼 그거를 이 가운데에 놓으면 또 같아 또 같이 도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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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요 요거 좀 사라 5미러지 댕기는데 요리 묻어 갖고 요리 흙을 쳐갖고 어떤 거고 채소화 같은 거고 아 그래 나도 그 생각 했어 곧잘기 요리 쥐어라곤 안 돼 요리 쥐어라곤 요리 쥐어라곤 안 돼 요리 쥐어라곤 요리 쥐어라곤 흙을 어디서 쥐어라곤 아니 충당할수록 오지 어차피 파 내니까 오히려 흙 텃밭에 더 좋지 아니 이쥐어라곤 해 자꾸 이사람이 이해가고 저다람들이 한달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나와야지 뭐 하나 더 만들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할거 같은데 왜 다 해라곤 해 unique 두 가지않은 중 하나 더 만질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리 쥐어라곤 해 응 그것도 잘 부어서 다 숯고 쌓더라 텃밭에? 응 그게 비싼 채소여서 치우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잘 크는가 모르겠네 텃밭에 그 속에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던데 이만치? 구워먹으면 좀 중간에 하고 요리해야지 요리야 구워야지 지금 맞다 아이고 응? 아이고 참 이종아 벽돌이나 이렇게 낫갖고 못하니까 싱싱, 싱싱, 싱싱 이리기 아 으 으 수 8장이나 으 아 아 아 으 으 알게 압니다. 애증을 막 Cao 으 엿 아 파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아 몇개 넣고 3개? 물을 줘 손만 좋으면 돼 콩팥이 콩팥이 와 이거 찌는 거 아닌가? 순대 나오는 것처럼? 아니 삶아야돼 아 이거는 올해 얘가 많다 그냥 다 넣으면 안 돼? 너무 많잖아 좀 이따 썰기 순대에서 보고 콩팥이랑 좀 다르다 삶으니까 이거 7개에 2,000원 한대 맛있다 아니 감기는 그 어째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나가면 그 이거 냄비다 너무 설득 엄마 이런데 택배 먹으면 좋겠다 아우 뜨거 아니야 이거 말이야 빨리 끊었나? 몰라 엄마 마지막 하나 아우 뜨거 뜨거? 뜨거? 봄냄새로 살아나네 응? 냉이했거든 술 없나? 맵고? 엄마도 한잔 할래? 아니 한 모금아 안이거 그냥 아침 어쩌고 있어 바람이 주냐 아니 바람이 또 낮에 자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나가보지 아니 해가 떨어져서 좀 저래 아니 아빠 그만 들어가면 추워서 안 되겠다 집에 가자고 어?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라니까 하지 말고 그거 왜 일단 위기 때문에 아 뭘 땄어도 바람이 일단 지금 어제하고 완전히 확연히 할게 다른데 그래 시간이 있어 어차피 4월 달까지만 하면 돼 아니지 얼음 다 부담아라 그냥 내가 여기가 보자 가득해 우리 따신대 어딨어 다 춥구만 아니 점심에 그거 찜 먹고 갔지 그거 하나만 비우고 와 그러면 네 지금 일어나서 하거네 헉 아빠 들어가 사람들이 우린 나 욕한단 말이야 추운데 아빠 일 시킨다고 가져나 안 찍으면 되지 여행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두 번에 두 번에 나면 어떡해 그래 이렇게 나가야 돼 나가기는 야 아빠 춥다 들어가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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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 곱창 가만있어, 가 얼었어, 이런거 좋다 야 그럼 너랑 다 캐고, 계속 놔두지 왜? 갑자기 다 이렇게 될건데, 캐서 먹어야지 아니, 캐하고 묶어놔도 지금 작업하는데, 다 애도 취해도 죽지 아무리 얘네들이 생각보다 강하다지만, 그렇게 강하지 ㅋㅋㅋㅋ 가우스 진짜 까파다 아, 나 바람만 나가지고 내려가 하긴, 오늘도 바람 안보니까, 바람 안볼 때는 괜찮은거 같아 아, 하긴, 오늘 바람 안보니까, 바람 안볼 때는 괜찮은거 같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하는거 같아 야채의 상태들이 쫄깃시킵적 심지어, 아는 비밀 아름다운 하이 한주 sagen 아 아 잠시만요 거기에 설탕이 보나 해먹을 수 없는 마요네즈 멈추 예전의 마요네즈 마요네즈 맘에 오게 한번 남가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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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마리아 나리아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헤헤 마탈에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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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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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텔라 잼 바르고 바나나 올려서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예쁘게 안 싸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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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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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